예산 예당 후에 추진 중인 모노레일 사업을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예산홍성환경연합은 해당 사업이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한한 지 석 달 만에 낙찰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간 경관 조명과 운영 소음 등에 따른 환경과 재해 영향평가도 없었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산군은 내년 5월까지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 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.